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말 안겨서 처음 본 사람끼리 하는 거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친구들한테는 이걸 두 번 치는 거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가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만 찍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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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TV 있으니까 말씀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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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 외우셨네 그 다음엔 제가 반갑습니다 테레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 사람들이 반갑다고 인사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서 반갑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만나야죠 이게 나예요 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이거 사람이에요 그죠? 사람 같죠? 이렇게 사람이 이거는 제하고 내가 만난 거예요 나와 너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요 반갑습니다 할 때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자 이렇게 만드세요 아니 붙이세요 사자 아니에요? 자 붙이고 힘을 넘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살짝 가슴에서 이렇게 굽는 거예요 네 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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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은 역시 웃으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렵지 않아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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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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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동안에도 몸에 익은 이제 한 달 태어나서 배웠으니 저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고 해보자고요 인지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돼요 숨 움직이는 거 오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지와 연관되는 거예요 인지가 뭐예요? 땅인지 하늘인지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걸 아는 게 인지거든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숨을 안 쉬고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게 다 인지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실수록 오래오래 살 수 있으시고 건강하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 반은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가슴에 이렇게 손 하나를 항상 손바닥이 안으로 보이고 하나는 나를 치세요 자 두 번 치시는 거예요 직감으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치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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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월할 때는 손을 동작을 한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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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른손으로 뒤엉 뒤엉 자 이렇게 하세요 아시죠 이거 나 괜찮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웃는 거예요 웃어요 웃는 거예요 동작은 이렇게 했는데 안 웃으면 안 웃는 거예요 수어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드세요 웃고 사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제가 이거는 마주 보고 있어도 반대편으로 못 해드려요 조절 깔려서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처음 들어볼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우궈러트리셨어요 돈이면 제 거예요 네 잘 오셨어 자 다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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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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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슬래서 가슬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presentative 웃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네 이것만 해야 되겠다 오늘 맞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고 사는 거 중간 동안 반주해 사랑합니다 사랑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사랑 많이 봤죠 이거는 엄마가 내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소름돋아요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의미에요 난 붙여요 뛰어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옆사람 찾아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객님 가슴을 만지는 건 알죠? 알죠? 이런거에요? 한 번 해볼게요 알죠?